하얀 우유가 보글보글 고소한 향기가 솔솔 무슨 모양이 나올지 쿵쿵해 하얀 우유가 보글보글 고소한 향기가 솔솔 무슨 모양이 나올지 쿵쿵해 말랑말랑 손으로 만지면 쭉쭉 늘어나 예쁘게 만들어 볼까 늘어난 내 치즈 이리저리 늘어난 내 치즈 서로 입에 넣으면 맛있고 쫄깃한 치즈 맛있는 내 치즈 반축 넓게 펼치고 동빛 골그릇 뿌리고 오븐에 넣고 기다리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자 입속에 넣으면 정말 맛있다 맛있다 와우 네 따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안녕